조금씩 다른 느낌 같은 듯 다른 듯 차들 안 따라왔습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가도 되는 건지 기차를 막 따라가는데 절대 못 왔다. 삼평이를 타고 크라쿠프 고우시가지에 들어왔습니다. 삼평이는 여기저기 참 많이들 다닙니다. 이거는 공유를 해야지. 도시마다 규정이 다른데 바르샤바랑 똑같은 줄 알고 그냥 올드타운에 막 들어왔다가 여기는 시민들만 운전할 수 있고 파킹 할 수 있다. 경찰이 오셔서 백즈와티 벌금을 내고 나가라. 그래서 돈 찾아서 벌금 내러 왔습니다. 뭐 절대 안 된대. 나가래. 나가야지. 알았으면 안 들어왔지. 만약에 더 여기 있다가 당신들이 날 봤으면 벌금이 비싸지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와 그럼 저 사람들은 저 캠퍼들은 루키하다. 그랬더니 맞다. 이제 경찰 아저씨는 가십니다. 올드타운만 벗어나면 된대. 바로 저기. 한가가 꺼졌어. 근데 저기만 나가면 올드타운 아니야. 갑시다. 찾아볼게. 하하 대박. 캠핑카 안에서 마차 지나가는 것보다. 뭐야. 아까는 하얀 마리였는데. 크라크우프 바벨 성압. 나는 편집 중. 편집 중. 하하하. 오른쪽 뷰는 공원 뷰. 뭐해. 왜 숨어 뒤에. 왼쪽 뷰는 바벨 성 뷰. 혼자 놀러 갔다 와. 저기. 여보. 다 나와. 아이씨. 아이씨도 들어갔어. 다리 아직 прsung! 아아이씨. 아이씨. 아. 아 listened. 이 집. 이 집을 가볼 겁니다. 남편은 편집을 하고 나는 집 근처에 있는 빵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 집 앞 풍경들. 나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남편 편집하는데 먹을 거를 사가지고 캠핑카 삼평이한테 간다. 어? 왜 삼평이가 안 보이지? 나 닮아왔나? 길 잊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놈의 길치. 편집하는 남편. 컨셉이신가요? 말투가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평상시에는 노코멘트. 왔어? 그냥 간식할 거 사왔어요. 어, 좀 먹자. 어땠어? 마벨성 갔다 왔어? 아니요. 그럼 뭐야, 마트 갔다 온 거야? 마트 갔다 온 그냥 돌아다녔어요. 집 앞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와, 나 지금 한입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다. 아이스크림도 추천해 줬는데, 내가 아이스크림말고 이거 먹는다 했어. 장보가 너라도 타고 와야되니까 되게 맛있다. 맛있네.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왜 화면이 다 넓적해 보이지? 왜 그래? 또! 라고 하더라고. 이상해. 조금씩 다 하더라고. 그럼 1시간씩 한번씩 안 내줘. 그럼 1시간. 어차피? 어차피? 그 진짜? 어, 내가 뭐지? 여름 자음시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우리 노는 건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이 안내를 해주세요. 이틀동안 구석구석 다니셨으니까. 와 드디어 내가 오빠를 안내할 일이 생기다니.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이게 액정이 깨져가지고 충격받아서 소리로. 잠겼고. 설정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택배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우체국에서 대신 수령해서 해외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 몰랐는데 알았어. 암스테르담에 후배가 주재원으로 있는데 어디로 보내보려고. 우리 암스테르담 갈 거야. 낚싯대도 사서 암스테르닷 낚시해서 누구의 자아가 없어. 가자. 와우. 출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리로 좌회전해서 쭉 가시면 나옵니다. 갑자기 지리에 아주 밝아진 아내분. 오. 우와. 맞는 것 같습니다. 올드타운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맞아. 여기에서요? 마차 지나가는 걸 아주머니만 써요. 여기가 그냥 아까를 가야 되는 가방 파는 곳. 여기는 아기들 뭐.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겠어. 우리 이거 사가지고 안 놀아줄 때 서로 난 이 아줌마랑 놀고 당신은 이 아저씨랑 놀고. 여기 자석 사야겠다. 그치? 응. 자석 다 파네. 여기 완전 관광지 않네. 가루둥이 있다. 이런 거. 그치? 미드나잇 인 페리스 같은. 나 아까 3평이 앞에 마차 지나가는데 와 여기가 어디지? 또 지나가네. 안 찍어. 쭉 가나요? 아니면 이쪽도 샛길로 가면 구시가지 같은데? 그래요? 직진하나요? 전 직진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머리요. 뭐지? 이 앞에 석상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바보까? 여기 극장이네. 어. 야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이런 분 있었는데. 티아터. 멋있다. 저런 성당에서 6중주. 8중주.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 잠깐만. 아닙니다. 오늘의 목적은 저는 술입니다. 어쨌든. 좋네. 자. 다 왔나요? 7D 시네마는 뭐야. 궁금하다 갑자기. 아니야. 샛길로 빠지지 말고. 크라크프. 구시가지 안에 광장. 중세시대 광장. 보존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크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 나도 본 거 같아. 진짜. 와 이거 엄청 크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탈린. 리가. 빌리우스. 뭐 바르샤바. 중에 가장 큰데? 저쪽 넘어도 광장이지. 와 외국인들이 많다. 봐봐 여기 낮에 와야겠네. 내가 말했던 시장. 아 왜 이렇게 해. 크라크프. 여기 안 왔네. 혼자 당신이. 우리 둘이 같이 오라고. 당신이 비워놨군. 그러니까 광장이 이렇게 있고. 이게 중앙에 있는 거야. 이런 거지. 엄청 크다. 응. 와 이거 거의 땅두급으로 남고 있는 것 같아. 여행 준비하면서 맨날 사진으로만 봤는데. 잘. 다. 또 마차다. 이게 다른 점이. 마모가 다 여성이야. 그러네. 바르샤바는 남자였잖아. 응? 마차도 다 여성 스타일이야. 완전히 다르다. 바르샤바하고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그냥. 아니 밥집 찾는다고 했는데 또. 색길로 샀네. 자 진짜 밥집으로.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여기가 폴란드 레스토랑인데. 당신이 나한테 가장 보였던 사진 찍었던 그 느낌 아니야? 어. 문. 정말. 로시아보다 무거워. pioneering. 대기arten이. 랄랄랄라. 어. 랄랄랄라. 이라. 아메리아. 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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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보자. 응? 너무 맛있어. 양념치. 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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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내가 사랑하는 육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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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forecasting 비 rallies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이? 네, 당신이. 그때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아, 검은색. 디저트 리콜.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하고 싶어요. 아주 아름다운 atmosfera. 친구야. 친구야. 네, 솔랄스카. 여기. 러브맛.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보, 좋은 기억이니까 남겨놔야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은? 지분이 많이 좌우한다. 그렇다. 여기. 아, 아니다. 이 아저씨가 그렇구나. 이 아저씨가 그렇구나. 나 노래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그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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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주 재밌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다 다르지? 맞아. 난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맞아. 많이 달라. 바르샤바에서도 잠깐 살기. 크라크프 사실 스쳐 가려고 했는데, 잠깐 살고 싶고. 음, 좋아요. 나를 취하게 하는 도시는 좀 사라줘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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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술. 난로카. 집에서 담갔다는 거잖아? 한 잔씩 먹고, 잡시다. 오늘 좀 행복하네. 그치? 잠깐만. 이건 당신 잔. 이거 바이킹 배. 네 바이킹 아저씨 있는거 4잔 오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남편 찐꾸야 와우 홈메이드 와 맛있다 알렉스 너무 고맙다 북유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베리로 이런 술을 담그는게 맛있네 자 촬영 끝 오빠 우리 지금 배터리 18%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스트리아 빈을 충전하러 드라이브나 갔다올까 커피나 한잔하고 올까 진심인가요 잠깐 있어봐 미친거 아니야 자 이제 그만 잡시다 자전거 타고 코라크푸를 누려 봅시다 갑시다 쭉 직진해보자 안가본 길로 급진해 그리니깐 그니까 그니까 가자 또 출발 출발 좀 더 사야겠네 자물쇠를 출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이드님 자 일단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이리로 중앙시장 입구 안하고? 이런걸 걸어나? 몇번? 10번 3번 이런거 먹었어? 그거 안에 없나봐요 그래서 파나봐 고르는거고 크리스탈 이거 보자 크리스탈 어제꺼같은게 없네 이거 마차 모양 우리 마차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지 하나 살까? 막 걸치게 당신 이거 나는 오빠는 이렇게 하자 그럼 두개 일단 안된데 캐시밖에 안된데 그러네요 안타깝다 여기는 캐시밖에 안돼 밥먹자 밥먹자 자피에 칸키 피자빵 같은거 같은데 밥좀 먹고 여기는 배틀트립에서 나왔던 진짜 자피에 칸키 라는게 음식이름인가? 여기 맞아? 뭐야 왜 다 샀어 클라우드 맛있네 우리 이런거 사먹자 그냥 포파라 아 그래 사먹자 이게 이름이네 뭐 그냥 이런거군 저 벤치에 가자 우리 음 이런거 전문점이 아닌데도 맛있네 이거 파는 전통시장 있던데 가볼까? 우리 크라크푸트 자석도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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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 자석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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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 여긌데 마저 TV에서보던 시장이네 다시 여기 사람이 많은데 그 샌드위치를 바게트? 샌드위치 말고 이제 여기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오케이 뭘로 해야 하나? 우리 저거 먹을까? 똑같은거? 응 그래요 이 부분은 매콤한 것 같아요 매콤한 것 같아요 매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거야? 자피엔 칸카? 자피엔 칸카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게 어디에 자피엔 칸카지? 어쨌든 뭐 자피엔 칸카 맛있는 폴란드식 바게트 피자빵 자피엔 칸카 사서 먹어 그냥 앉아서 먹던지 우리나라 치면 떡볶이 길거리 음식 땡큐 플라스틱 백 아니요 와우 우리 칸칸한테 갈거니까 됐어 사장님이 절대 이거를 세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절대 이거를 세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간다 다 왔다 다 왔어 크라크푸 크라크푸 우리집 잘 있다 갑니다 맷이 어두워지네 빨리 이동 앉아 일단 물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출발 자전거 타느라 힘들었었나요? 네 목소리의 기운이 이거 아까 우리 산거 정말 꼼꼼히 쌓아주셨네 우와 다르구만 턱층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와 이게 매운 짤라미 이것저것 먹어봐봐 와 오빠부터 아내가 나부터 좋아 촬영하면 좋아 맛 어때요? 맛있어 근데 약간 눅눅해졌어 이것때매 응 아쉽다 일단 난 출발할게 물 받는 곳이 한 3-40분 가야되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여보 크라크푸트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요 출발 또 다른 도시로 안녕 크라크푸 우리집 밥에서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네 좋았어 느낌이 있었다 여긴 당신 혼자 익숙한 거리 나는 잘 모르는 침묵 아우슈비츠 수영소 가보려고 크라크프 옆에 작은 도시에 와서 저거 기차역 와 이거 그렇게 맛있는 걸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다 눅눅해졌어 이건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 바로 먹으면 빵이 정말 맛있는데 일단 먹고 내일 좀 우울해질 것 같으니까 일찍 자야겠다